안녕하세요. 금포화여행TV입니다. 오늘은 충남 마산에 위치한 공세리성당 신정호 현충사 달빛야행을 소개합니다. 공세리성당은 1890년에 시작된 12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깊은 성당으로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144호이면서 2005년도에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가을시즌 성당 주변에 단풍이 꽤나 아름다운데 아직 이곳 단풍은 조금 이른 시기로 예쁜 단풍은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단풍이 들면 멋진 가을 단풍 영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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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다니며 여행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사리 성당, 신정호, 현충사, 달빛여행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